비행기도 아닌 것이 왜 이렇게 뜨려고 하는지 지긋지긋한 옆머리 20초 안에 눌러드릴게요 뜨거운 물과 헤어스프레이와 수건만 준비해주세요 물론 이 뜬 옆머리도 필요해요 지금 머리 옆에 날개 달린 거 아니에요? 먼저 뜨거운 물을 수건에 적당량 부어주세요 그리고 헤어스프레이를 2, 3회 수건에 뿌려주세요 머리에 뿌리는 거 아니에요? 그리고 수건을 뜬 옆머리에 20초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엄마가 보면 어디 맞은 줄 알아요 피나는 거 아니에요 깔끔하지 않나요? 이제 매번 미용실에서 다운폼할 필요 없습니다